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일본어 발언까지 나오는 일본어 단어 학습의 편한 일본어 단어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한 일본어 단어 앱은 히라가나 카타가나 기초단어 JLPT 1,2,3급 기초한자 필수한자로 총 8가지 주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총 9,213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를 암기할 때 일본인의 발음을 들려줄 뿐만이 아니라 한자에는 발음 기호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단어를 쉽고 정확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운 단어는 화면 오른쪽 하단 숨김 버튼을 통해서 단어를 숨겨서 모르는 단어만 계속해서 암기를 하실 수 있기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록보기 버튼을 통하여 단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끝 맞추기, 단어 맞추기 메뉴를 통하여 암기한 단어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많은 단어들을 확인하고 외울 수 있으며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지만 메인 페이지에서 설정 메뉴를 보시게 되면 정말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한 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에 일본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본어 단어, 편한 일본어 단어와 함께 일본어 단어를 쉽고 간편하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온나, 온나